지금 우리가 오른발은 염증도 심한데 혹시나 해서 봤는데 지금 동생도 아프고 하니까 지금 아마 본인이 자르면서 이렇게 건네면 안 아프죠? 아파요? 아픈 건 아닌데 그게 집에 있을 때 그게 없어지면 또 이런 데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없어지지 이게 쪄어지지 않으려고 아 근데 지금 이거 때문에 나중에 또 뜯겨요 지금 발이 왼쪽 발이 오른발처럼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기 어때요? 여기 고름 차고 염증 생겨있죠? 여기 안에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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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은 지금 빨개 안에 할아버지 눈 보이시죠? 여기 안에 보면은 약간 고름 차듯이 아까 동생같이 똑같이 여기에도 지금 있으니까 혹시나 했는데 역시 있네요 이거 좀 다듬어 줄게요 하나 헐 칠도 안 했어 큰일났네 우선 여기 빨갛죠 여기도 빨가니까 조금 잘라놨어요 좀 지켜볼게요 이거 소독하고 보이시죠? 보이시죠? 본인 요 살이 안에 염증이 찔렸어갖고 이렇게 지금 벗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벗겨지는 거예요 큰 거 마 큰 거 마 이렇게 이렇게 여기 가지 마 고맙고 보이시죠? 고맙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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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